뭐야? 나이나이 바오니요? 무이도 잘 무이 타주할 우와 포치메인에 있는 인사대고요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바퀴만 더 보고 오게요 사람들 안 찍을 거니까 나도 그래 와 이거 샷교구나 이쁘다 와 학교가 친환경이야 뭐라고 물어봤어? 여기 들어가도 되냐 어떻게 한거로? KNS 오케이 잘했네 관계자분한테 허락 맡았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냥 드림에 가보겠습니다 잘해놨네 근데 일단 좋은게 건물들이 친구꺼 놓고 사서 시원하긴 하다 서류복사 일로 가볼까? 응 응 음료수도 있어 재료는 없다 가자 여기 시원한가? 아 겁나 뜨거운데? 아 그늘 그늘 한번 만져볼까? 아 아 시원하네 여기 밤미 있다 지금 아니야 지금 먹으면 다 뜨거운다 알았어 나 아메리카노 헬스 디링크 샐러리 애플 이거 되게 매력있을 것 같아 샐러리 애플 진저 레몬 주스 해보자 넌 아메리카노? 아이스로지? 해보자 성주를 모르니까 카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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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체 아이스 아이스로 아 아이스 카페라 아 아이스 카페라 카페라 아이스 아 2번 2번 3번 2번 3번 1번 2번 6번 아 1번 오늘도 역시나 구석을 찾는 두 인푸디들 깨끗한게 어디있어? 앉으면 깨끗해지는거지 이게 해외여행이야 나는 그냥 바닥에서 벗지않지 여기는 편안한 느낌이잖아 여기가 빡센 느낌 생강이 들어왔잖아요 생강차인데 생강맛이 가장 맵네요 몸엔 좋아요 생강이 몸에 좋으니까 저한테 몸에 맞고 기간지를 위해서 또 사먹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이야 이런 맛 샐러리가 땀냄새에 제거해 숱합니다 마이도 안먹어 무슨 해봐도 다하야 생강맛이 카페인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런거 같아요 근데 몸에서 잘 받는다 헤러싼데 시원하고 들어 하나씩 참고있을 정도였어 가자 재밌게 놀다 갑니다 천천히 없네 유기라고 말하네 저기가 공원이야 물 사서 들어왔어 물 안에 파란 곳 있겠지 어리덩원에 있잖아 어리덩원 아니다 그렇지? 자오 깜비엔 이장력 얼마를 내나? 4만동이네 뭔 말이야 저게 3시인가? 아 바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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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베트남으로 말하면 못하던데 아 얼마지? 120 12만동인가? 한명당 하나씩 사네 가만히 적어놨어 물 파우러 있어 물 파우러 있어 아이스 워터 있어요 아이스 쿨 워터 가리나이 바우러가 있어요 무이 물 버.. 무.. 무.. 어 20 20 어리덩원 오ult Ark 파이 트윈틴? 오케이 분위기 좋네 어리둥 안에 물이 있다니까 물이 있잖아 물을 마실 수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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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 어디로 가볼까? 그러면 시계방용으로 그리자 그래 펩시 물이야? 아 그러네 중국어보다 어려운게 있네 값도 괜찮고 동물 똥냄새도 나고 시원하기도 하고 괜찮은거 같은데 기린은 오랜만에 본다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는거 근데 주타이콘에서는 원래 같이 넣거든 얘네들이 더우니까 안오네 산비둘기 비둘기 얘가 가깝네 언론말이 조그맣게 보이네 기린 옆에 있어 기린도 큰 기린은 아니야 타줘 타줘 먹는건데 여기 달려있으면 얘네들이 다 먹었겠다 와 우와 찐이네 이거 너무 아깝다 수영해주세요 형 저 똥이야? 어 와 코코넛만 한다고 똥을 저렇게 와 타조가 여기 다 빠졌네 근데 얘네들은 털이 빠지는게 더울텐데 근데 얘네들은 털이 빠지는게 더울텐데 근데 얘네들 털 자체가 이미 많이 헤졌는데 타조알 우와 타조알 났어 어떻게 해 우와 죽으시네 야 근데 어떤인간이 물 던졌네 아 진짜 물 던졌어? 쓰레기 쓰레기 에헤 네 가끔 우리한테 오나? 올수 있을거같아요 죄송합니다 알 빼먹을생각 없어요 가지를 불로 똥고 굽는데 서로 긁어주는거야? 아니 자기 혼자 스스로 저게 돼? 와 쟤는 못닦아있네? 응 쟤는 못닦지 이게 BMW야? 네 어디서 있어? 여기 바퀴야 아 그러네 좋은거네 운영하나본데 타볼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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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전세야 아니 난 무서워 90kg이상 90kg이상 못탄대 아니 못하네 아니 근데 혼자인데 되지 혼자 90kg면 괜찮지 않을까? 하하 애들용이랑 못앉을거같은데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애들용이었죠 제가 잠시 제 나이를 잊었습니다 펌퍼카드 애들용이네 그럼 애들은 90kg가 넘을수가 없지않나?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 안전벨트부터가 이렇게 안될거같다 그치 배가 지금 복기도 힘든데 저리로 한번 가볼까? 시계방향을 쭉 도줘 저도 어릴땐 이런거 참 재밌었는데 그치 우리 지금도 재밌어하고있어 응 아 근데 지금은 이런거 타면 어지럽다 넌 계셨냐? 어? 이런거 없지 어지럽다고? 어 보통 저런거 타면 여기 놀이기고 너 못타? 어 어지러우만 여긴 나가는 후문쪽이고 이구아나 박물관 우리 사촌유같은데 여기는? 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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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를 유혹한 으으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